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오늘 장을 한번 보니까 최악입니다. 최악. 내가 볼 때는 최악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쉬어도 되겠어요. 관망해도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매수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하는 날로 하루를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사봤는데 산이가 더 떨어지네요. 보니까 그래서 많이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은 좀 관망하면서 아마 지켜보자고요. 현재 코스피는 2713을 가리키고 있고 한 2.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한 5,4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4,558억 기간이 1,151억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다 그냥 파란 불이에요. 파란 나라. 빨간 나라가 없네요. 보니까 빨간 나라 빨간색이 없고 다 파란색입니다. 삼성이 한 2% 빠지고 있고 하이넥스 1.68, 우선주 1.6, 네이버 2.89, 삼바 3.58, LG화학 4.7, SDI 6.16, 현대차 3.05, 그리고 카카오 2.2, 기아 3.8, KB 3.5, 포스코 3.1, 셀트리언 4.5, 현대모비스 2.5. 다 그냥 쭉 파란 나라입니다. 별 의미 없고 오늘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코스닥은 900이 깨졌어요. 깨졌고 현재 3% 정도 빠지고 있고 887을 가리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1,023억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르는 것은 아주 특이하게 에코프로비엄이 한 0.1% 오르고 있고 다 파란 나라입니다. 헬스케어 4.7, 펄어비스 3.8, LNF 4.2, 카카오게임즈 0.1, 위메이드 4.8, 그리고 HLB 3.06, 시젠 4.14, 셀트리언 4.89. 하여튼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듯 하여튼 다 빠지고 있다. 이제 오전 쪽 아시안 볼 거예요. 아시안 오전. 오전 상황은 전날 밤에 미국의 뉴욕 증시의 반등에도 일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가지고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고 미국 연방공제시장위원회의 정매 행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한층 커진 것 같아요. 일본 도쿄지수 니케이지수가 전일 대비 561.14포인트 급락에서 27,027.23으로 올해를 과전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니케이시문에서 FOMC 정례회를 앞두고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커진 상황에서 이날 오전에 미국 선물지수의 하락세가 시장의 투자심리의 걸림돌이 됐다. 걸림돌. 그래서 FOMC 정리회의 발표 전까지는 불안정한 시세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지수를 내리막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현재 중앙은행 FED의 현재 시간 기준 봤을 때 25일에서 26일 정도 이틀간 이틀간 FOMC 정례회를 마치고요. 26일 오후에 기준금리 등 금융정책 방향이 담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성명 공개 30분 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기장의 의견도 예정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FOMC 성명 발표하고 파월 의장의 그런 기자회견에서 올해 기준금리 인상 및 횟수, 인상 규모 등이 언급되고요. 지난 FOMC 의사록에서 언급된 양적 긴축 추진방향 등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앞서 연준이 올해 4차례보다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이 나설 수 있다. 그런 분석을 내놓고 문제는 뭐냐?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를 그 정세를 둘러싼 그런 불확실성도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우크라이나 탈출 결정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과 영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일부 직원과 가족들의 철수를 지시했다고 하네요. 일본도 우크라이나 그 위험 정보를 상향 조정하고 자국민의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현재 중화권 증시도 모두 추락하고 있고 한국시간 기존에서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현재 중국 본토의 상하이 지수가 전일 대비 37포인트 정도 빠진 3,487.09의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홍콩도 한 1.7% 빠져서 2만 4,238 정도 움직이고 있고 대만 자체현 지수도 274.78포인 떨어진 1만 7,714.26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은 이렇습니다. 좀 우울한 소식인데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달러는 지금 1,199.50원 한 2원 정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는 현재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달러인덱스 95.97을 가리키고 있네요. 일단은 삼성전자 7만 3,600원 7,700원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2% 정도 빠집니다. 2% 빠지고 있어요. 외국인들 38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간은 현재 8만 1,000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지금 우선주도 현재 6만 7,100원 정도 가고 있는데 우선주도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잘 버티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6만 7,000원 선을 잘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유지를 잘 할 것 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한 14만 주 정도 빼고 있어요. 기간도 좀 빼고 있고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이 좀 살고 있겠죠. 이렇다고 오늘은 좀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지니까 여러분들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막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서 제응을 하면서 좀 소수로 이렇게 해야지 너무 막 살려면 안 돼. 한두 주주로 끝내줘, 내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삼성뿐이 아니에요. 뭐 삼성은 요구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보니까 다른 종목들 보세요. 초타가 됐어요. 지금 보니까 초타가 됐고 지금 또 미국의 선물지수도 많이 빠지죠. 지금 나스닥도 한 1.65% 빠지고 있고 S&P도 한 1.14 정도 되고 있어요. 선물도 빠지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 ETF 뭐 갈릴 것 없이 그냥 왕창창창 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실착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저는 막 이런 거 그냥 언급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냥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 코스피에서도 뭐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뭐 3조씩 뭐 2조씩 뭐 이렇게 팔고 내다 팔고 했는데 그 정도의 그 매매량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가격대가 아니고 지금 기껏 해봐야 뭐 외국인데 4,752억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2,3조씩 팔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애매하고 자기가 답답하면은 그냥 관망해도 됩니다. 7만 3,600원 정도 7,000원 정도에서 우선주는 흘러갈 것 같고요. 자 본주가 본주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한 2%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2% 정도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우선주가 6만 7,000원 정도 합니다. 6만 7,000원 정도 갭 차이는 거의 비슷해요. 한 6,5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갭 차이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원위치된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원위치된 느낌이니까 이런 때 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또 들어갈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싼 종목들 열심히 또 주워당겠죠. 누군가는 열심히 팔고 있을 테고 과연 누가 이기고 누가 누가 이기고 누가 패할지는 한번 지켜봅시다. 한번 멀리 가는 게 멀리 가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아주 흥미로운 시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로 지금 싸다고 해가지고 왕창 사령은 아닙니다.